안녕하세요. 면접과 이력서의 입사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에 대해서 합격비법 4가지 공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저는 많은 공기업이랑 연구원에 합격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입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대학교 대학원 면접에도 이 면접 노하우를 합격했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저 믿고 같이 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낼 수 있으실 거예요. 마지막 네번째 비법은 난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포부로 일하겠다고 끝맺는 건데요. 처음부터 4가지 영상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공유 눌러주세요. 궁금하신 사항은 제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같이 잘 해봐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